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보통 이 턱이 튀어나왔다고 한다면 위턱뼈에 비해서 아래턱이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3급 부정교합의 주걱턱을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만 상하골에 비해서 하하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턱 튀어나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은 3년여 전부터 교정중인데 윗니 2개 아랫니 2개 발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정 시작한지 1년 지나서부터 입술이 확연히 얇아보이고 웃을 때 턱 튀어나옴 얼굴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턱이 안절했는데 입이 너무 들어간건지 발치한 공간이 거의 다 닫혀서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채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분의 이빨을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윗니는 많이 보이는 반면에 아랫니는 윗니에 완전히 덮여진 위턱뼈가 전방에 있고 아래턱 치아가 후방에 있는 2급 부정교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위턱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화살표 방향에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발치 공간이 닫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뼈가 큰 위턱에서 윗니 2개를 발치하여 이 아크 이빨이 난 그 아크, 덴탈 아크라고 했습니다 이 아크가 줄어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사례자분은 상하골에 비해 하하골 턱이 작은 2급 부정교합인데도 아랫니도 두 개 발치를 하여 노란색의 아랫니 아크도 뒤쪽으로 함몰됨으로 인하여 아래턱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턱 나온 비율이 되어 발치교정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에 당황해하고 계셨습니다 본 뒤 이 얼굴은 턱 튀어나옴의 비율이 아니었습니다만 발치교정으로 인하여 치아가 함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턱이 나와 보이는 것인데 더불어 이 턱 끝 옆 턱선이 함몰이 되어서 더 턱이 나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얼굴이 매끈함 보다는 올록볼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턱 끝 돌출 봉우리와 앞볼살 돌출 봉우리 그리고 불독살 언덕 등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특정을 한 후에 이 하얀 선 테두리 안의 조직을 윤기시키고 입술까지 볼륨을 내어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턱 끝 돌출도 해소되고 볼살 받침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구성 성분이 바로 볼살 받침 지고 지방식 그리고 입꼬리 받침 마리오네트 지방식 그리고 하늘색 부분에 승장 함몰을 교정하는 승장 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사각형의 함몰된 부분이 다 채워졌다고 할 때 턱이 튀어나온 것을 더욱 들어가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빨간색 사각형의 중안면 부분을 더 앞으로 빼면 턱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미 황토색 원의 앞볼살은 튀어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 볼록하게 하는 앞광대 지방이식은 절대 하시면 아니 되겠구요 특급 연예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 삼각형 부분의 코 옆 꺼짐을 윤기시키고 연예인 비순각을 만드는 코 밑 꺼짐을 교정함으로써 발치 교정으로 함몰된 하얀색 선 안의 구조물을 윤기하여 턱나움 증상과 함께 처진 볼살도 같이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걱턱으로 인해서 턱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 그러려니 합니다만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작았었는데 윗니 뿐만이 아닌 아랫니도 발치를 하게 됨으로써 턱끝이 나와 보여서 황망해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오늘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잘못 판단하여 턱끝이 나와 있으니까 턱끝 축소술을 하게 되면 아래턱 자체가 작은데 턱끝까지 없어지면서 살이 잉여되는 마녀턱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